마침 레이디스 앤 젤튼맨 크러쉬의 동꽃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크러쉬고요. 오늘은 단아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 마려! 오늘 어떻게 좀 살림살리가 많이 나와주셨어요. 마다마다 됐어요, 마다마다 됐어요. 우리 그릇시상에 비하면 그냥 거짓갱갱이입니다. 일단 편하게 편하게 누우시고 이제 여러가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인터뷰 매니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인터뷰 좋아합니다. 꼭 이제 저를 언급을 해주셨던 저 ODS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까.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많이 큽니다. 이런 생각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수술실인데요. 여기는 학문외과예요. 이게 돈고우쇼잖아요. 돈고우쇼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나만의 장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쇼예요. 뭔지 알겠다. 그게 뭐 크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장기 개발, 본격 장기 개발 쇼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장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카랑 세컬시 댄스입니다. 어디? 잘 Jabipbeyond wing에 아까 곡의 장르이 중요한데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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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MM sid live 비데 없습니다. 비데 없어요? 저는 비데를 사용을 하는데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비데를 사용했을 때 잘 씻게 나갈까? 클리어해 줄 수가 있는가? 혹시 선생님!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통상적으로 이제 비데를 사용하는 게 보통 클리어하게 잘 씻겨 내려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세척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는데 약간 항문 쪽에 자극을 줘야지 면발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걸 좀 자제를 해야 돼. 네. 항문만 봐주세요. 항문 건강이에요. 그러면 커밍아웃도 됐으네. 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기 계장과 관련해서 아 네. 난 아까 화장실에 내변기 좀 오래 앉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그러면 안 좋다 그러던데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또 항문 쪽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럼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항문 쪽만 계속 늘어져가지고 시틀이 생길 가능성이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생각하세요? 아 또 생각나면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 프로 자체가 그냥 진짜 그러시가 똥꼬 관련해서 계속 그거를 운영한 게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나니까 단악가도 계속 얘기하고 싶네. 아 맞습니다. 명극 MC다나 하하 근데 하루에 스케줄 솔직히 몇 개씩 해? 아 소 베스네. 가수가 음반이 나오면 아 그래도 하루에 이제 많게는 한 일곱 개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일곱 개까지. 네 개 다섯 개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개. 맥스 네 개. 맥스 네 개. 그렇게 한 두 달을 하지 않습니까? 가수들은? 아니요. 한 달은? 아니요. 저는 뭐 한 2주? 그거를 지금. 다나카. 7개월째. 와. 누가 이기나 보자. 다나카가 이기나 보자. 너희 섭외한. 다나카상이 저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우 데스 소우 데스 다나카가 쇼트 폼의 짧은 영상 그 리일스 덕카 그걸로 여기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돈코쇼의 일환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소우 데스. 다나카 진짜 돈코쇼 했습니다. 혼자서 계속 안 보는데 계속 올리고. 저도 안 추던 춤을. 아닙니다 다나카. 생각했을 때 진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시킵니다. 아 저요? 뭔지 압니까? 오 어떤.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아니 그 아저씨 다 가졌는데 아 이뜨곡도 많고 아.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게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형도 마찬가지예요. 예예. 다나카는 항상 배고팠고 아. 빨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저 정상에 올라가.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정상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예예. 마다마다 대스. 중턱 중턱 대스. 그리고 이거 지금 돌아다 잡고 있습니다. 약간 그 암벽 등반처럼. 아. 이거 하이. 불안합니다. 왜요?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나카는 아직도 부들부드르 부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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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입니다. 부드르 부드르. 소우 데스. 히트곡이 없잖아. 아. 알려주십시오. 솔루션은. 선배님은. R&B도 하셨어? R&B는. 지명해줄래? 아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 번. 아리가또. 이 얘기도 못 듣고 싶어서. 무슨 얘기지? 기회가 되면. 기회? 기회는 당신이 만드는 거야. 기회는 당신이 만드는 거지.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죠? 그쵸? 혼또 됐으니까 너무 재밌지. 세상 가장 재밌지. 아. 오케이. 하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이. 준다고 약속하면. 하이. 항문외과니까. 벗을 수 있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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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airs. הוא screwyor sen iş. 샴페인. 알겠습니다. 오픈하시오! 하이! 와아... 하이, 일단... 이거를... 메이크업을... 아, 도대체. 물고... 어, 이거 따라서... 따라서... 저한테 먹여주시면 됩니다. 하이... 이거 짧지 않습니까, 이거? 어, 그래서 최대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음... 100% 머리 샤워레스야. 다나카산. 하이. 파이토. 이거... 갑니다. 잘 받아 드십쇼. 하이. 제거로 유튜브 핫 Inc. 아니, 형 아직 절반 다 안 왔어. 어, 이거 쫄리네 이거. 하이. 아.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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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었습니까? 먹게 먹었습니까? 꽤 먹었네. 스코이레스 행위예술이다 이거. 무슨 챌린지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똥꼬쇼입니다. 똥꼬쇼 됐으면 이거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들어오는데? 들어왔습니까? 진짜로. 안 올렸어. 좋은 게 인기다 이거. 장기. 성공 끝. 성공 끝. 성공 끝. 그림 너무 웃긴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괴이합니다. 약간 좀 기괴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광고. là